출입문 경기장 왼쪽입니다. 방광, 파낭, 범한산, 마천벽량으로 마신 곳이 있겠습니다. 동화동에서 고속으로 다가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충전군. Kentucky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이 여는 전동차와 승강장사입니다. 내쉴 때 칼 맞추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여는 전해진 대충으로 인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각이 다가타시기 바랍니다. 탑시지 않고 미친만을 가려줍니다. 이 여는 완전히 다를 때까지 세우기 바랍니다. 보면 전해진 곳이 있습니다.